여러 가지 종류의 파워 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. 찌든 때, 묵은 때, 얼룩 때, 기름 때, 음식물 찌꺼기 등등등 깨끗하게 세척해주고요. 레몬 추출물과 토코페롤과 글리세린까지 자연에서 온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안심세제. 대한민국 로하스 인증을 받은 세제가 바로 세제혁명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셔야 됩니다. 얼마 전에 추웠어요, 너무나. 세탁기 돌리시고 난 다음에 빨래를 갤려고 딱 봤더니 왠걸 바지 안쪽에, 그리고 주머니 안쪽에, 양말 안쪽에, 우리 아가들 오른 안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허여멀건한 세제 찌꺼기가 남아있는 경험을 하셨죠? 이게 맨 피부에 닿는 겁니다. 하지만 이 지혜는요, 액체다 보니까 세제 찌꺼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맞습니다. 그리고 피부 저자격 테스트 완료한 상품이라 제가 맨손으로 시연을 보여드리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자, 찬물에다가 얼음까지 넣고 얼음물을 만들고 얼마나 잘 풀어지는지 보여드려요. 이 뚜껑을 계량컵으로 쓰시면 정량만 알뜰하게 쓰실 수 있어요. 그런데 얼음물에 닿자마자 그냥 샤르르 하고 녹잖아요. 그리고 얘가 초록색, 파란색으로 색이 안 변한다는 얘기는 인공적인 색소나 향이 없는 거예요. 더욱더 안전하고 믿을, 어머. 어이고, 찌꺼기 없네. 제 지문밖에, 제 진짜 손금밖에 안 보여. 찌꺼기 없어요, 찌꺼기 없어. 진짜 깨끗하게 찌꺼기 없는 여기에다가 자, 그러면 순한 건 알겠는데 세탁력은 뭘로 보여주실 건가요? 흰옷으로 보여드릴게요. 흰옷에다가 기름때. 이게 마요네즈입니다. 마요네즈면 기름덩어리예요, 기름덩어리. 여기에 소스.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. 이제 명절때 과일도 많이 드실 텐데. 과일은 과즙 제가 아예 완전 찢었어요. 이렇게 찢었어요. 이 과즙은 누렇게 얼룩이 남았거든요. 잘 보세요, 여러분. 세척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지금 투명 수조에 기름때며 과일즙이며 빠져나오는 게 지금 생방송 중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. 진짜 정말 정말 잘 주어지고요. 솔직히 흰 면티 같은 거는 얼룩이 남으면 삶기라도 하죠. 근데 색깔 옷들은 삶는 게 쉽지도 않잖아요. 근데 저희는 살균력이 99.9%도 되면서 얼룩까지 얼마나 잘 잡는지 보세요. 그냥 스튜디오 분위기가 화사해지고 환해졌네, 그냥. 힘들게 빡빡 문지른 것도 아니고 빨래판으로. 손으로 조물조물해도 이렇게 돼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설이잖아요. 선물 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영희네 집은 드럼 세탁기인가 일반 세탁기인가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세제형력은요. 일반 세탁기, 드럼 세탁기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. 선물을 원하시는 분들은 설정 배송 가능한 마지막 방송입니다. 세탁기도 고민하지 않게끔 저희가 다 도와드립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는 방송에서만 이 구성을 3만 원대에 살 수 있다는 점. 이거 여러분 모두 다 정품이에요. 그리고 모두 다 백화점에서 똑같이 보실 수 있는 상품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통이면요. 이게 약 1년에서 1년 6개월치의 액체 세제입니다.